자, 중간으로 점심 보시죠. 중간으로 어? 좋아요. 우리 혀준이는 프루티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혀준이 잘생겼죠? 네! 대답을 하람하면 말라고 말해야죠. 혀준이 잘생겼죠? 네! 우리 앞발로 닮았나요? 네! 아하 그래서 우리 엄마아빠 잠깐만요 우리 엄마아빠 싸우실 거 아니죠? 좀 붙어 주세요 카메라가 잘 나는데 우리 아빠랑 현준이는 왼팔에 중간으로 엄마아빠 중간으로 가게 사진도 같이 잘 나요 왼팔에 자 현준이 싸우고 엄마아빠 한번 이패스 한 번 가볼게요 현준이 한 번 봐주시고요 아오 한 번 봐주시고요